좀비 인 마이 포켓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타노스 기본 체력은 6, 공격력은 1입니다. 실내 타일 1장 빼놓고요 나머지 7장은 섞은 상태고요 실내도 1장 빼놓고 나머지 7장은 섞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은 빼둡니다. 2장은 빼두고요 7장을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현관에서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겠죠? 나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곳은 이동하거나 웅크리고 숨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방으로 가겠습니다. 이어지게 놔야겠죠? 이어지게 두겠습니다. 이어지게 두고 갑니다. 가서는 카드를 한 장 뽑을게요. 현재는 9시이기 때문에 9시! 아이템이 나왔네요. 아이템이 나왔는데 아이템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 장수가 제한이기 때문에 아이템 받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일단 초반이니까 한번 받을게요. 아이템을 받겠습니다. 여기 아이템 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오일이죠? 오일은 양초가 있을 때 그 칸에 있는 모든 좀비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아이템은 1인당 2장까지만 2개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갖고 있겠습니다. 아이템 갖고 있구요. 이거는 버리고요. 봤더니 지금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도 되구요. 아니면 벽을 한 군데 뚫어도 됩니다. 벽을 한 군데 뚫어서 욕실이나 이런 데가 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벽을 뚫어서 부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뚫을게요. 대신 좀비가 세 명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좀비가 세 마리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얻어맞겠죠. 이 상태에서 이 전으로 도망가면서 체력을 하나 깎을 수도 있구요. 도망가는 거죠. 좀비가 나타나서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좀비가 한 대 쳐서 라이프를 하나 깎아 먹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그냥 얘랑 싸워서 얘를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좀비가 3 그 다음에 저의 공격력은 1 해서 저는 이제 아주 열심히 싸워서 좀비를 없애고 세 마리를 없애고 세 마리를 없애고 저는 생명력을 두 개 잃어버리면 되겠죠. 3 빼기 1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빼고 저는 이쪽 문으로 이제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전진할게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이쪽으로 연결을 하구요. 자 여기에서 자 턴을 끝내면 라이프를 1 얻네요. 자 들어왔죠 들어왔고 카드 한장 뽑아야겠죠. 카드 한장 뽑겠습니다. 자 9시 보니까 3마리의 좀비네요. 좀비 3마리 아 좀비 3마리 자 또 싸워서 자 이거 라이프를 2개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좀비 3마리일 때 좀비 3 그 다음에 저희 공격력은 1이었으니까 3 빼기 2 1 하니까 라이프 2개를 버리면 되겠죠. 큰일 났네요. 자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더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멈추겠습니다. 자 웅크리고 숨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특별하게 하지 않고 웅크리기 숨기 턴으로 맞췄기 때문에 웅크리거나 숨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지만 여기 카드 한장은 그냥 버리게 됩니다. 시간을 흘러서 카드 한장은 버리게 됩니다. 카드 한장은 버리게 되구요. 저는 이 턴에서 여기 칸에서 턴을 맞췄기 때문에 라이프 기본 한개 이 카드 타일에 있는 기능 하나 하구요. 웅크리기 통해서 체력 3을 더 획득하여 체력 3을 회복해 6이 되었네요. 이렇게 되구요. 자 얘네들은 아까 물리쳤구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 옆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방으로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창고네요. 창고 자 창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 방으로 들어오면 카드 한장 뽑아야겠죠. 카드 한장 뽑아야 되고 4마리 좀비네요. 4마리 좀비 4마리 좀비 아 아이템이 없으면 그냥 의도 맞아야겠네요. 자 4마리 좀비 자 그러면 4 4마리 자 4 빼기 공격력 1이니까 라이프 3개 라이프 3개를 빼고 여기 있는 좀비를 물리치면 되겠네요. 어이구 자 물리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창고에서 보면은 아이템 카드를 찾으러 했죠. 아이템 카드 아이템 카드를 뽑겠습니다. 아이템 카드를 뽑아서 아이템 아 이게 열리만 나오네요. 어 캔 캔 어브 소다 라고 했죠. 캔 어브 소다 는 체력 2 를 추가해 주는 거라서 요거는 가지겠습니다. 체력 2만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2만큼 얻고요. 자 요 아이템은 버려야겠죠. 자 됐구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으로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여기도 방이 없네요. 자 그러면 벽을 뚫고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전 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저 맞은편 방으로 갈게요. 자 이미 열었던 방에도 다시 갈 때는 다시 카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아이템이네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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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은 자 탐이 나긴 하지만 아이템 받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모두 사용했어요. 그럼 9시는 다 지났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를 또 섞어야겠죠. 자 요거는 지금 오일 하나가 있구요. 오일은 하나 가지고 있구요. 자 그럼 여기 있던 카드 아까 두 장 빼왔던 카드하고 이 카드를 모두 다 섞습니다. 자 아직 실내에서 토템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다시 섞은 다음에 자 두 장을 또 빼둡니다. 두 장을 빼두구요. 이번에는 열 시가 됐습니다. 열 시 자 열 시가 되어서 마저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맞은편 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맞은편 쪽으로 이동. 자 오우 찾았네요. 자 자 이불 템프 찾았네요. 자 방에 들어왔으니까 카드를 하나 열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아홉 시가 아니라 열 시를 찾습니다. 열 시 자 You hear terrible screams. 자 이건 뭐 비명소리가 두다 떨어졌는데 큰 별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별일 없었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템을 좀 찾는 거에요. 찾는 동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해서 한 장을 더 뽑습니다. 자 그러면 좀비가 네 마리가 나타났네요. 좀비가 네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싸워야죠. 자 싸워야 되니까 저 이전 칸으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자 저는 싸워서 자 좀비 네 마리 하나 둘 셋 넷 자 좀비 네 마리와 싸워서 4-1 해서 3개 3칸 에너지를 또 소비하게 되겠습니다. 체력 2 남았고 공격력 1이네요. 자 얘네들은 물리치구요. 자 체력은 2가 남았구요. 자 이제 토템은 찾았어요. 토템은 찾았구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옆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옆으로 나가겠습니다. 음 패밀리룸이네요. 자 여기가 안되네요. 자 이방으로 옮겨 가구요. 자 카드 한장을 열어야겠죠. 자 열 시 아이고 열 시 좀비가 다섯이네요. 좀비가 다섯이네요. 좀비가 다섯이면 저는 자 아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이방으로 후퇴를 하겠네요. 자 도망가서 라이프는 하나 깎고 자 이 방으로 도망치겠습니다. 자 자 도망쳤구요. 자 다음인데 제가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체력이 없어서 자 웅크리기를 하겠습니다. 웅크리기 웅크리기 웅크리기는 여기 위에 있는 가드 그냥 하나를 버리구요. 자 라이프 3만큼 얻습니다. 라이프를 3만큼 하나 둘 3만큼 얻습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패밀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열어보겠습니다. 열 시죠. 자 열 시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이템은 포기를 할까요? 그냥 갈까요? 자 낮음을 위해서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자 열 시 아이템인데 아이템 안 먹구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자 어 나왔습니다. 자 나왔네요. 자 이쪽으로 탈출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들어갔던 라이닝룸으로 왔으니까 하나를 열구요. 자 열 시 헬스를 하나 잃어야겠네요. 헬스를 하나 빼구요.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이어지는 문을 찾았어요. 밖으로 이어지는 문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구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음 그레이비아드에다가 토템 아까 찾은 것을 자 묻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한 장을 한 장 남았네요. 자 열었습니다. 자 어우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자 헬스가 하나 늘었네요. 헬스가 하나 늘었습니다. 헬스가 하나 헬스가 하나 늘어서 총 4개가 됐구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또 열 시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아까 버린 두 장 카드하고 여기 있는 카드하고 섞어서 다시 한번 덱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덱을 만듭니다. 섞어서 자 이제 실내덱은 버리고요. 이제 실외덱인데요. 잔디가 없는, 풀이 없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열 한 시가 됐습니다. 열 한 시 열 한 시가 됐구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잔디가 이쪽으로 자 세팅 에어리에 앉을 수 있는 곳이네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타날까요? 열 한 시죠. 이제 열 한 시 열 한 시 보니까 네 좀비 네 마리 좀비 네 마리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하나 둘 셋 넷 아 초반에 아이템을 안 갖고 시작하니깐 많이 얻어봤네요. 네 마리 사고 공격력이 1기 때문에 아이고 셋 3만큼 3만큼 빼겠습니다. 얘네들은 또 한 대씩 자 때려서 자 쓰러트리구요. 자 그 다음 아 다음에 좀비가 나오면 죽게 되니까 아 또 쉬어야겠네요. 자 하나를 버리구요. 하나를 버리고 자 웅크리기 해서 체력 3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만큼 회복을 하고요. 자 이쪽으로 한 칸 더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턴에서 끝내면은 체력을 얻는 거든 자 한 개 왔구요. 자 자 짠 11시 자 뭐 피냄새가 난다고 그러네요. 피냄새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없습니다. 자 자 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자 또 야단하네요. 자 이동하구요. 카드를 뽑습니다. 자 11시 아이구야 여섯마리 좀비가 나왔네요. 여섯마리 좀비인데 이 상태면은 제가 600이 1이니까 그냥 아웃되니까 도망가야겠네요. 자 이전 칸으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이전 칸으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도망가고 저는 라이프 하나가 도망치다 한 대 얻어 맞아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좀 가봐야겠어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1시 자 여섯 좀비 아이구야 여섯 좀비 여섯 좀비면 또 뒤로 가겠네요. 할 수 없이 여섯 좀비면 또 한 대 얻어 맞구요. 자 뒤로 왔구요. 갈 수가 없네요. 자 이제 턴이 안 돼서 큰일 났네요. 이럴 쪽으로 갈 수 없구요. 다시 다시 가야겠네요. 아이고 여기는 아까 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아까 펼쳐져 있던 곳으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갔을 때도 열어야 된다 그랬죠. 짠 자 마이너스 1 헬스 아이구야 체력을 하나 깎였구요. 자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서 웅크리기를 해야겠네요. 자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웅크리기 해서 체력 3을 회복을 해야겠어요. 자 카드가 얼마 없어서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자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레이브 야드가 나와줘야 될텐데 자 아 나왔네요. 자 그레이브 야드가 나왔네요. 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요거는 이 타일을 여는 바람에 생긴거죠. 짠 열어서 좀비 네 마리에요. 좀비 네 마리는 하나 둘 셋 네 마리 이건 지금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4 빼기 1 해서 체력 자 자 얘네들을 없애고 자 체력 아이구야 3만큼 깎였습니다. 자 지금 체력이 1 남았는데 지금 이제 토템을 묻어야 돼요. 이제 여기 도착했고 토템을 묻으면 자 토템을 묻으면 이제 타노스가 승리해야 되는데 요 카드 한 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카드 하나 둘 셋 짠 아 아이템이네요. 아이템 카드 아이템을 안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에서 이번 턴에 마지막에 토템까지 묻어서 타노스가 승리를 하게 되겠네요. 마지막에 아이템 카드가 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미스가 있었네요. 자 총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여기 할 때 처음에 두 장은 안 뺐네요. 두 장은 안 빼서 타노스는 맨 마지막에 아이템 카드가 나 좋은 이긴 줄 알았더니 처음에 두 장을 빼놓지 않은 관계로 두 장이 모자라서 타노스는 좀비에게 지게 된 상황이 되었네요. 아휴 마지막에 이쪽으로 이기나 했더니 그 두 장을 두 장을 빼놓지 않은 관계로 타노스는 안타깝게 좀비들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처음에 두 장을 안 뺐네요. 아이고 맨 마지막에 이 아이템 카드가 나와서 이겼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시간이 시간내 이 토템을 묻지 못해서 쥐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정해진 시간동안 카드가 다 소비되기 전에 이 그래브야드까지 토템을 묻는 것까지 해서 죽지 않고 버티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준비 인 마이 포켓 한번 플레이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죠. 무조건 도망다닐 수도 없고 생각보다 체력이 금방금방 깎여서 초반에 아이템을 구비하는게 좋은데 저는 아까 5위를 들고다니다 보니까 아무런 공격력이 없다보니까 체력이 금방금방 깎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게임 해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오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타노스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좀비의 승리입니다. 안타까운 실패네요. 다음 기회에 자